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올 겨울 많은 눈이 내릴 때 단계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. 먼저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보될 때에는 소방서별로 119 긴급기동반을 편성해 제설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설 취약지역을 순찰할 계획입니다. 또 적설량이 10cm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에는 광역단위의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피해 상황에 대응할 방침입니다. 1. cro commence 사адц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